안녕하세요. 갬공입니다. 0.5주년 과연 기대할 만한지 궁금하시다구요? 이번에 나온 개발자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대상후보에 올랐다는 자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온 랩을 통해 돈을 많이 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먹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여튼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온 랩만의 오리지널 스토리인 데이모스 스토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흑기사처럼 생긴 이 친구 때문에 로그라이크 아니냐고 물으시는데요. 로그라이크는 이번 개발자 영상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로그라이트는 아마 11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잔형의 힘입니다. 웹툰의 스토리를 이어받아 9명의 군주에게 힘을 받는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게임 내에서 단 한 번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타이밍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9명의 군주 중에 바람부터 오픈되는데 각 옵션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출시가 되어지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속성 헌터 이슬라가 나옵니다. 스킬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유출로 알려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라 스킬 모션을 보니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카이셀린 그림자입니다. 기대하고 기대한 그림자인데요. 메인 스킬은 궁극기 피해량 증가와 소환 시에는 이동속도 증가를 가진 그림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궁극기 피해량이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하네요. 신규 스킬 단검새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지가 나서 탐이 나는데요. 제가 먼저 뽑아본 후에 해당 스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피셜로는 해당 스킬이 스킬 티어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제2의 바일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축보기 돌이 4칸이나 추가되는데요. 기존에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4칸과 생명과 보조가 관련된 축돌을 장착할 수 있는 4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사실 설명을 그렇게 들었지만 어떤 개념으로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망의 보석 5단계가 추가됩니다. 과금이냐고요? 과금일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5단계 보석부터는 받는 회복량 증가와 주는 회복량 증가 옵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보석을 수급할 수 있는 보석전장 15단계가 추가될 예정이고 이 단계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했으나 누구 기준으로 어렵지 않다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광희의 공방 어려움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순위권에 들게 되면 멋진 코스튬과 칭호를 얻게 된다고 하니 많이들 도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달성을 성공하시면 전체 달성 보상을 챙기겠습니다. 그 밖에 성진우의 레벨이 상향됩니다. 또 기존 레벨 보상도 상향이 된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것은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벨을 이미 달성한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가볍게 다뤄볼 사항으로는 기본 난이도가 조정된다는 부분 또 폐쇄 던전과 인스턴스 던전의 난이도가 조정된다는 부분이네요. 여기서 핵심은 참별 달성 시 강력한 버프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것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 숙제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루마다 열쇠가 사라지지 않고 주단위로 소모될 것 같네요. 매일 숙제에서 주단위로 숙제가 바뀐 건 좋은데 나원랩에서 멀어질까 걱정이 되네요. 끝으로 Q&A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신규 신화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유출로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안드레가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개발자가 정말 국가권력급으로 강력하게 만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저는 꼭 뽑을 예정입니다. 기타 잡다한 Q&A인데요. 길드랭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SLC 대회가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0.5주년 이벤트로 헌터 선택권과 무기 선택권을 준다는 대박 소식과 다양한 보상들 또 아티팩트 선택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 이번 0.5주년 정말 기대가 안됩니다. 이상 갬공이었습니다.